자, 이게 잡으면 좋은 거 주지 않냐? 어, 패링할 줄 아네? 으아! 자, 오늘은 11년 만에 다크 소울 1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리마스터가 됐는지 보도록 합시다. 새로운 게임! 야, 이거 리마스터 맞아?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이거 4K로 돼 있는 거 같은데? 이상하다? 사시라이크라고? 아, 씨, 생긴 거 봐. 음? 당신은? 어우, 어우, 씨, 생긴 꼬라지. 지하 과목 열쇠. 행운을 빈다. 연다. 지하 과목 열쇠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땅이 꺼지면서, 데몬이 나오던가? 낙하를 주고... 일단은... 일단은... 질이 영 안 들어간다. 아야! 도망이야! 왜 이렇게 뼈만 남았냐고? 역시 지금 망자 상태라 그래. 이리 왓! 어, 클럽이다! 내가 좋아하는... 클럽... 음, 좋아. 역시 강하구만. 다크사시 표절 게임이라고. 오, 쉣! 아, 그렇지. 이거지. 어! 오, 포션! 불사자의 보물. 아, 죽으면 망자가 되니까. 망자가 되기 전에 빨리 죽여야겠군. 오케이. 휴, 망자가 될 뻔.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도우, 챔. 피스 쪽으로 들어간다. 야! 딱대. 쪼! 들어간다? 오, 질이 잘 들어간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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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죽어라! 돼지 녀석! 신뢰자의 열쇠. 이거... 그 액션 못하는 거야. 얏호! 여기서 이제 데몬들이 데려다주지 않나? 까마귀야? 아, 악마가 아니야. 아니, 저는 평범하게 할 겁니다. 막 이상한 챌린지나 제약플레이는 안 할 거야. 그냥 대충 할 거야. 야, 얘 잡으면 좋은 거 주지 않냐? 무슨 시기. 어어, 아니야. 후회 안 해. 어어, 패링할 줄 아네? 으으앗! 막 이상한 챌린지나 제약플레이는 안 할 거야. 그냥 대충 할 거야. 형, 나야! 모르겠어? 아, 형. 나 꼈어, 형! 어어, 어어, 낑기! 우리, 우리 좋았잖아, 그때! 형! 아, 이거 이상한 지형에 끼이네. 이 게임? 이 게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아아아아아아 나, 10년 전에 기억에 의하면 위에 붙어가는 거였어. 신원 미상의 소울. 아, 저거 점프로 갈 수 있었나, 저거? 일단은 좀 성가신놈을 먼저 제거를 해 줍시다. 아잇! 으잇! 새끼가! 야! 택! 굿! 희생의 반지! 으대를 까불고 있어. 야, 저거 매달려 있는 거 봐라, 쟤네들. 응? 다른데로 가면 돼. 이야... 드래곤이다. 엉덩이가 필요. 공격가 효과적. 이봐, 당신. 아무래도 정상인 것 같군. 그럼! 내 손님이지. 히히히힛! 와, 인터페이스 클래식한 거 봐라. 일단 숏보랑 화살 몇 발 있어야 됐었지? 꼬리 먹는 게? 60발? 아, 넉넉하게 사자. 어라? 아, 내가 여기 알기로 내가 그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이 있어. 그 방법이 있어. 올라갈 때. 또 빼기! 또 빼기를 깨. 이러한 방법이 있어. 뭘 봐, 임마! 꺼! 확대! 어, 저판이었어. 가끔 위로 점프해서 올라온다고? 아, 진짜? 숏컷이었나, 이쪽에? 어, 솔라다. 어 귀공 아무래도 망자는 아닌가 나는 솔라 아스토라의 솔라 난 잠시 태양을 보다 가겠어 어 태양 태양은 위대의 훌륭한 아버지 같아 나도 언젠가 저렇게 크게 빛나고 싶다 솔라는 호감이라서 건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내 소울 아 괜찮아 얼마 안 돼 아 괜찮아 얼마 안 돼 흐하하하하하하하하하 흐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오른쪽으로 삭 빠져야돼 으악 으아 통기.. 아 오케이 여기서 저 꼬리 보이죠? 꼬리 겁나 때려야돼 비룡의 검! 이제 다 뒤졌다 아호우 아 굴아아 아하 맛이 어떠냐 어우 이거 충격하다가 똥채 아하 버저비였구나 라이트 실드 무게가 무거 어 으흐 깜짝이야 아 살아난 줄 알았네 아 진짜 아 구질구질하게 나 붙잡지마 안돼 뭔가 나 기억이 나는 것 같애 그 건물 들어왔스 그리고 그 기사 오 오 위험했어 오 위험했어 오케이 비룡의 검은 비룡의 검은 용의 비늘이 필요하고 일단 맛동산을 좀 강화해보자 하나에 800원이네 여기 몬스터 있지않나? 얘 얘가 얼마씩 주더라? 데몬의 쎄기 2,000원 오 오이드의 호신부 오 윙드 스피어 찌바이 핸더 좋아 보이고 싸 다 챙겼다 이들 아이템은 내가 다 가져간다 어차피 죽어서 필요 없잖아 나한테 넘겨 아아 죄송합니다 저 까마귀 꼴이 아니에요? 아 그래서 저 까마귀랑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수용소로 보내준다고? 독립해서 달리는 반지 준다고? 오라이 오라이 아잇 이렇게 아파 원래 이렇게 아팠네 지금 가는 데가 아닌 것 같은데 딜이 너무 빡센데 나중에 간 데가 같은데 액초에 한방에 죽는 시점에서 글렀어 잠시 후 흐흐흐흐흐 단순한 녀석 야 이거 원반주는 녀석이었어? елט chain 불만 릉 Picasso woj oncé 설거지 artists 의 아니 근데 이게 내 전에도 얘기했지만 닥소원이나 이제 데몬즈소울 같은 경우는 스펙업 보스 딜찍노 정석이 어떻게 보면 신부님 얘가 이제 면죄해주는 친구 다른 애는 몰라도 쟤는 적대를 하면 안 돼요 뭐 다 죽일 거 아니면 인간성 한번 써볼까 아 이게 사람 되는 게 아니구나 아 쓰고 하트홀에서 부활해야 돼 왕자에서 부활한 오 아 이렇게 생긴 친구였어 다시 수용소로 가볼까 혹시 망자로 부활했나 이친구 녹슨 철반지 상태가 안 좋은 발판에서의 균형감각이 상승한다 늪같은 장소에서도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 저건 필수 템이지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얍샤 저번에 하던 다크소울 1 리마스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갑시다 아 진짜 늙지 마라 아니 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왜 저기 뚫려 있어 왜 기공 낯이 익은데 난 카림의 기사 로트랙 같은 처지끼리 잘 부탁하네 크크크 이겼다 내려가볼까 작은 론도 유저 내 기억에 여기 좀 그지 같은 거 있었는데 귀신 같은 거 있지 않았나 개똥같은 어 저기 있다 귀신 그래 이 새끼 이거 안 맞아 이거 어떻게 맞더라 이거 무슨 템이 있어야 되지 않나 주 타세요 아 여기 써있네 애초에 일시적으로 저주상태가 되어 망령과 싸울 수 있다 아니 맞는 터력감이 없어 귀신이라 그런가 낯칼을 주이 왼쪽을 주이 새끼 벽에서 뭐해 이 새끼야 야 이 새끼 이거 아니 미쳤나 이게 위를 주이 망령을 주이 아잇 진짜 그냥 떨어지면 안 되겠지 무슨 반지 있어야지 거기 떨어져서 보스전 할 수 있었잖아 근데 여기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딴 데부터 가야 되나 일단 딴 데부터 가자 아 상급 기사 세트 마음에 들어 이 앞에 좋은 놈이 있음 이 꿈도 희망도 없는 세상에 좋은 녀석이 있다고? 아 인간되어야지 보인다고요? 아 잠깐만 얼강락이 갑자기 보스가 어떻게 잡는 거더라 팔을 써야 되나 데미지가 이렇게 강력하다 어 안 된다 지금이야 까무새끼 아 잠시만 야 죽어라 승리 올강 나비의 소울 봐볼까? 으아악 으아악 희망하긴 했는데 왜 60프레임이 끝이야? 좀 예전에서 그런가? 좀 예전에서 그런가? 그 호수로 가면 히드라 있는 길이 이쪽 길이 아닌가? 반대라고? 아 그래 여기 수정골렘 있고 여기 히드라 있단 말이야 이거 가까이 가면 낙사였나? 나 기억이 안나 저 저 저 저 저 너뛸다 자기가oma 너뛸 너뛸 아아악 아 솔직히 저거도 좀 악질이야 얕은 물 갑자기 있다가 갑자기 절벽있고 딱 떼 이 새끼야 딱 떼 아 근데 이거 데몬즈 소울 리메이크 보고 이거보니까 눈이 썩을꺼같아 오리지널 하자고? 아 그러면 눈을 뜰 수가 없을꺼야 어... 저 걔는 어디서 본거같은... 으악! 뱉어? 저건은 이게 맞아 픽업하면 어쩔건데 이게 뭘 할수있는데 진도 개못한다고 말하는거 말고 뭐 할수있는데 어? 어어 씨X 죽어라! 뭐야! 이거 깜짝이야 뭐야! 왜왜왜왜왜 1플러스2야 왜 너무 많아 어떡하지? 도망쳐잇! 인간형 적은 리투어택을 버틸 수 없을 것이다 도적이 있었지 불이 안 들어가고? 일단 전략적 후퇴 지나가게 왜 어딨어? 화토풀 빠른 이동 없어서 고깝다 진짜 여깄어 아니 얘들은 왜 와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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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자마을이 이제 이 아래 아닌가 하지만 여기부터가 지옥의 시작이라는 곳이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지금 개구리 소리가 나는 걸 보니까 그 저주 독두꺼비 소리 같거든? 맞네 저주게이지는 꽉 차면 죽습니다 제가 즉사하기 때문에 어 죽겠다 이거 조심조심조심 야 여기 보스야 보스 탐시계 드래곤이었나? 아마 개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인 한 명 있지 않았나? 아 여깄다 아 이거 맛동산에 황금송진 발리던가? 아 발려? 어 아 맛동산 발려 짐 바르면 될라나? 아이고 아이고 쫄 쫄 쫄 쫄 쫄 쫄 쫄 쫄 쁄 어 *** 마무리 얍 호우 흐흐흐흐 병자의 마을의 열쇠 병자의 마을의 열쇠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맵이 거지같은 이유가 어둡고 복잡하고 독걸리고 거기다 이제 못 배치 그지같고 독침 쏘는 씹새끼죠 흐흐흐흐 그 출 milliseconds 여기봇 오! 방랑세트 정확히 뒤를 노린다 그레이트클럽 챙기죠 그레이트클럽 어딨어요? 오! 그레이트 클럽 누구하자 입장 아, 인간이어야지 나오니까 오! 오! 이곳이 인간성인가? 아이고, 아이고 문을 쓰네 다 써 나 왔어 다리 아, 아이고 아이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겼다! 나는 인간이다 여기 개 있잖아 쿠라그 동생인가 누난가 있지 않나? 그래, 얘 무슨 아이템 있어야 대화 됐던 것 같은데? 인간성 20개 맞춰야 됩니다 오케이 30개라고? 본돈의 폭풍 계약의 충성도가 깊어지고 랭크가 상승했어 끝이야? 아, 나중에 열려 쇠기석파편을 사서 그레이트클럽을 강화해볼까 가자! 원래 반겨주는데 여기 그리고 맞춰있다 오, 좋은 것 같은데? 아잇 아, 뭐야 이거 다다니트로 맞아 원래? 아, 진짜 아, 그래 내가 닥소1에서 내가 대형무기 왜 안썼는지 기억났어 이거 선수들이 심을 복신이라서 내가 안썼어 이거를 내가 씹 됐다 이거 괜히 강화했다 이거 이 딜레이로 지금 동격을 하라고? W 강공 동시? 오 오 오 오 이거네 얍 이거야 아, 이게 왜 안 나가 이게 아, 왜 실전에서 이게 안 나가 이게 아, 왜 이렇게 나가야지 아니 왜 빗나가 왜 아, 실전에서 이게 이렇게 나가야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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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왜 나갔다 안 나갔다 이거 아, 이거 나갔다 안 나갔다 이거 아, 이거 대신 뭐 흰무기야 이거 어어 액씨 야 내 눈 놀랍 이씨 너 아아 아오 야 같은 새끼들 놀랍 진짜 놀랍겠습 이씨 꺼져 가니싱어 꺼져 안써 아 놀랍 이씨 아 이거봐 이 판정이 존나 대회자야 이 새끼 뭐해봐 아잇 아 쫌나무소 이게대 이거 아니 쪼어어어 쩡강손 쩡강손 나도 쩡강손 나도 쩡강손 나도 쩡강손 야 야 데미지 안올랍 이씨 쩡강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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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스 방이거든 이게 지금 근데 여기 보스 개허접이었는데 쩡강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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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파묻히는 거 싹 가능 가슴에 쩡강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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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여 없는 자입니다 죽은 자신들 만약에 이벤트 발동도로 휴가을 하다가 화방렬을 죽이는 다들 조용히 해주십시 쩡강손 히팅창 민심도님께서 안오르름도 안오르름도 전산화 시장하십니다 누가 들으면 뭐 넴필씨 다 죽었는지 알겠어 뭐 축제야? 화방렬 두 번 죽었다가는 뭐 그냥 거? 난리 나겠네 뭐 이미 난리 났네 반포자에 가겠어? 에레미어스 회화세계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개 쓰레기같은 아 이 아 비켜봐 아잇 어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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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앞에 안보엏 아 그리고 여기 보스 걔 나오지 않나?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는 여자였던 거 같은데 발자국 보임 잘 보면 공격하러 오는 그게 있음 죽어라 당신은 왜 무엇을 바라나요 아 잠깐만 그리고 여기 왼쪽에 그 활 쏘는 레벨 나오거든 새끼들이 아주 새끼들입니다 새끼들 차라리 세뇌구성 가서 레벨 찍고 오는 게 낫지 않나? 자 다음 목표를 향해서 출발 아 그래 흑철방패 들어볼까? 안정성이 높아 흑철방패가 써봐 써봐 이거 흑철방패 이 새끼들아 고맙철방패 끝 아 아 섹스 F**k you 오 솔라 절대 좌클릭을 하지마 절대 왼쪽 클릭하지마 솔라야 솔라 무기 빼 점광선 멈춰 대화하다가 갑자기 점광선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안 돼 이분이 제일 좋은 분이야 다크솔에서 양손 잡기의 예감 좀 이따가 나오는 거대녀 안 맞아 그렇게 느린 화살? 어림도 없지 너무 느려 너무 느린걸? 총 근접으로 지금 화살을 맞추겠다고? 어림도 없지 너도 이리로 와 나와 안 나가 그냥 이렇게 누르면 아니 왜 이래 이거 게임이 이상해 이거 어허허허 대쉬 이거 안 나가 왜 이거 화방녀 죽였으니 아머레여기사도 죽여야 형평성이 맞춰될 어어 점광선 점광선 아 여기 또 또 또 또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오씨 아 판정 낼싹이 진짜 아 어 쭝 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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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쫌강손, 쫌강손, 깜손, 샘블라 오시발 오시 사머리 판정밥 쫌강손, 쫌강손, 깜손, 샘블라 쫌 쫌 쫌강손이야 임마 응? 저게 중보였나? 아 우리 이러지 말자구요 정문을 열러 갈게요 정문 열어도 과연 의미가 있는진 모르겠다 아아아아아아 미안 짱 바라바라밤 젊은 이번엔 정문이 정문이 아아아 정문이 꼈다보 아 진짜 아 진짜 그만하자 아잇 개쌉 오지 말라고 아 진짜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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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her two 데이 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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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뼈 verlost 으아앗! 스미! 굉장한 상자의 예감 이 앞에 굉장한 상자 있음 오오 어휴 진짜 파묻히는 거 싹 가능 가슴에 흐흫 흐흫 점나 있어 아 전송 아 이제 아 여길 해야지 전송이 되는 거구나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중에 악명이 침입했습니다 아니 기대온 오픈일이 침입했다고? 뭐야 기대온 오픈일이 있어요 아 전 뭔데 으아아아아아 하하하 내 기억에 여기 코너에서 그 다크레이스 갑툭 취했던 걸로 기억하거든 오우슈 아니 새끼 이거 아니 라곤을 하고 점공을 했는데 이게 빗나간다고? 아니 라곤 걸고 때리면 맞아야 될 거 아니야 미을 하고 있어 손 세 방 으하하하 으하하하 으하 으하 아아... 어 화내지 마 태끼야 저스트 게임! 응 화내지 마 화내지 마 저스트 게임 화내지 마 그냥 어? 선딜이 그 무녀 없이 느린 거잖아 그냥 원래 무녀 없는 게임이잖아 없잖아 그치 뭐 26000솔 날린 거 별거 아냐 마술사야 얘가 마술 알려주나 보네 안 때리냐고? 제가 뭐 살아있는 거 보이면 막 다 때리고 보는 그런 사람인 줄 아세요? 으앗! 지름 발라놨네 대몬 유적 가볼까? 불의 지역이기 때문에 이 화염 방어를 좀 챙겨주고 자 저기 이제 저 대몬들이 보이죠? 저놈들이 이제 한 마리씩 땡겨서 잡고 템을 먹는 거였던 거 같은데 오오이! 오오이! 나도 뭐든요 recommendations 풀강... 치토스라며 단 두 방에 헛옷 어엏 오오오오오옹옵 여기 가다 벌레 한 마리 튀어나올텐데 그렇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진짜 나 화난다 진짜 승정이 왜 나는 개 구데기고 적들은 판정 개 혜자고 나는 나는 쓰레기고 그냥 아 아 잠깐만 저 썬광손 아니야? 돌아갈 수 있나? 아 나 귀한석 있지 귀한석부터 아 아 아 기사의 명예를 걸고 돕게 해주시오 간다 뒤처지지 마시오 오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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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 싸우시는데 뭐야 죽었어? 왜 도망치지 않았어 오히려 또 도움을 받은 것인가 아 리나 어 인간송 반석의 반지 아니 내가 안 죽였어 아니 이거는 뭐 어떻게 살리는데 몰라 그냥 이건 죽는 것 같은데 로드해도 안 돼 죽은 시점에서 저장돼 있을걸 여기가 보스방 아닌가 이거 아마 모짜리가 약간 기믹보스거든 이거 맞나 이거 때리는 거 맞지 않나 오 그래 그래 초안에 끝내주지 10초 안에 끝내준다는게 형분이 맞쥬 대가리를 뚝딱 오늘 좀 화를 안 낼라 그랬는데 화냈어요 진짜 진심으로 화낸건 아니에요 아니 모짜리는 원래 그런 놈인거 알았어 좀 까먹었을 뿐이야 왔어 으아아암 아 진짜 하착착하라고 여기 사다리있음 여기 사다리있음 cada 에이 에이 아 멈춰라 그 아픈 대왕 그인의 묘소 그대가 진정 검은 태양의 신도라면 내 말에 따라 무릎을 꿇으러 영역 전개 올라와 떼야 돼 어 어 어 이거 관통이잖아 이런 젠장 아니 아니 이 새끼 아 구르기는 해야될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까짓거 그냥 이렇게 굴러서 이렇게 피 굴러서 피하면 되지 이런걸 뭐 아 그임돌린의 소우 악명이 침입했습니다 아니 기대온 오프닐이 침입했다고? 뭐야 기대온 오프닐이 있어요 아 저거 뭔데 으아악 막보가는 길도 압령이 침입할 수가 있구나 솔라를 소환해서 보스방에 들어간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으아아아 솔라 깨아토우 으흐 슬라우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흐흐흫 흐흐흫 슬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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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슬라우 으흐흐흫 불탄다 불탄다 아아 다크 소울 아니 나는 리마스터라고 해서 좀 뭔가 대단한 리마스터를 했을 줄 기대 했는데 그냥 진짜 딱 리마스터만 했네요 그래도 뭐 오랜만에 해서 재미는 있었습니다 다크 소울 1이었고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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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